빅스타일 때 왔다 빅스타일 때 왔다 빅스타일 때 왔다 이렇게 만지면 있는데 고생이 없어 만져도 없어 아 지금 있죠 빅스타일 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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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환이 형 춤췄어 뭐예요? 부끄러워 필독이 형 1등 했어요 예선 그리고 우리 운동분들 지금 대학볕에서 지금 응원해 주고 있는데 고맙고 더 돌아갈게요 너무 고생하는 거 같아 저번에는 야외 신계였는데 지금 야외여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히도경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힘을 얻겠죠 화이팅 화이팅 공격 odus 또uct적적 이동해제 với 대파력! 이게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계속... 근데 이렇게 하면 늦어진다니까 어때요? 어때요? 선대 이번에는... 막내가... 막내 예쁘다 일단 종가 이번에 좀... 동준이... 포야가 올라왔고 동준이... 잘하는 사람들 다 올라와 더 잘한다 대기 한 번 더 주세요 와... 야... 고기 안uckle 박수 고기 안uckle 집사 자겸에. 오늘 자겸에 간하여 나 진짜 저 아까 메인 딱 끝나고 바로 4인타운 바로 다른 시간을 냈는데 그 팬들이 바로 앞에 있어서 여러분 힘을 주세요. 잔여무소 와 여기 오세요. 와 이게 저 포인트에서 보였네요. 새해가 나리는 새우를 내게 좋아지 않았어. 딱 재밌어지려고 할 때 한국 갔어. 한국 갔어. 5초만. 이거는 냄새네요. 아쉬워하네. 핏독은 제가 새우냄새 맡을 때 표현을 써요. 벌써 새우맛이 내인가요? 뭐 어떻게 쓰셨어요? 원래 이렇게 재미없어요? 네? 원래 이렇게 재미없어요? 원래 가끔씩 피곤하고 재미없어요. 오. 와. 렌즈 쓸 줄 모르고 싶어요? 카메라 처음 맞으냐? 카메라 쓸 줄 몰라. 찍힐 줄만 알았지. 굉장히 지금 시곤합니다. 찍고 있는 거야? 응. 찍고 있어.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불안하게.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힘내요. 뭐라고요? 힘내라고요? 더워다 힘내세요. 네. 하이. 큐.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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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일곱시 반. 반. 맞습니다. 팬들 많이 찢어있을 것 같아요. 행하이 타임 다음과서. 동영상 동영상 안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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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하윽댁 하윽댁 뒤에 보시면 저희 운동원들이 있고요 저희는 100m 결승이랑 30m 결승 2등은 누구고 싶어요? 2등은 민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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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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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저를 주세요 힐 이때 못하면 이때 못하면 올년한테 미안해요 잘해야지 이때 할꺼야 아직든 아역께 교른들 못해도 목숨 이때 할꺼니깐 이때 할꺼니깐 이때 할꺼니깐 이때 할꺼니깐 이때 할꺼니깐 이제 팬분들이랑 계속 만날수있어서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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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카드가 철수만 철수없어요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개나 있어 우리 세개야 오늘도 빅스탑 이런거 해주면 안돼요? 빅스탑 빅스탑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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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탑 빅스탑 oh Yahoo 둘 둘 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안돼? 스트레칭! 스트레칭 정성 형! 이제 100m 해야 되는 거 같아 정찬아! 떨려 떨려 이렇게 딱 있으면 상상만 해 봐서 심지어 터질 것 같아 기술말로 열심히 해라 보겠습니다 결승차! 결승차! 와 나 진짜 심각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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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한 연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연인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야 나온다 이 춤 어때? 아 너 준비했어 준비했다구 어우 잘 어울린데? 우리 막지마 우리 방해하지말라고 저리가 아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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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지 말랬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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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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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남! 우리남! 바람형입니다. 네, 믹시터가... 의리로 떨떨면 제 재미있어요. 믹시터는 어떠까요? 네, 저희 멤버들도 다 많아요. 잘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아, 정말... 그게 의리라구나. 저저분서. 일단 잘 피곤한 건 해결하겠다. 저희가 또 내일 아침 9시까지 스탠바이를 꺼내는 기빨도 있었죠. 아, 이러다가 진짜 가수인지, 저희가 운동선수인지... 봉철이 형님! 아, 이러고... 건강하시죠? 형님, 성공!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응답이 가슴을 새기고 있습니다. 성공하시면, 계속 또 대박나세요. 화이팅! 요즘은... 오로론로는 나의 친구다. 지민식당 뭐봐, 지민식당, 신경을 invalid신다. 심장식당, 완전히 나의 놈다. 또한 저EMA, 멈추어. 사실 안 фильм쯤은 없어졌어요. 그래, 나 오늘 밤. 여러번 구청해서. 들뜨뜨리받드, 심장암 던필어. 이제 나같이긴다고요. 왜! 부르면요? 저거요. 어, 손했어. 저거 났어? 나도 아저씨.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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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외형ㅋㅋ 순화가 estad next 신난 나를 이렇게 시각조머리 너로 오늘은 출근 중앙에 그녀를 믿어 그녀를 믿어 동작도 작도에 따라 너로 믿어 추정의 발 추정의 발 추정의 발 추정의 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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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잘생겼습니다. 저번에 동맹한 땅입니다. 이번에 딸 수 있어. 되게 간발이 차고 4등에서 다시. 그리고 멤버들 울려 생각하니까 열심히 뛰었는데 잘한 거겠죠? 다음에 뭐 오늘 4등 있으면 다음에 또 금메달 따면 되는 거구나. 근데 3등에서 잘 못 찰 것 같아. 내일 또 드림팀이 있는 거고. 와, 기분 좋습니다. 네. 우리원들이 끝까지 남아있어 져서. 진짜 시원하다. 밤 돼서 또 추울 텐데. 형아, 내가 축하해서 뭐 했는지. 내일 쇼챔 때 봐야 또. 감사합니다. 하트 잘 안 오고. 센터포즈 주자. 센터포즈. 공격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빅스타 필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빅스타 멤버들. 하람이 형, 레몬이, 성악이. 계속 기다렸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추냉이. 오우오우. 스크림파전에서 해도 되죠. 다음 영상에서 찍어마자. 30도 더. 자막이 뜯어 보겠습니다.